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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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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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 했어? 적금? 응 사실 여기서 눈물은 안 보였지만 아이컨택 할 때 그 가슴 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눈물 보이는 그런 쏟아지는 눈물 이런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 것 같아 진짜 길다 나 진짜 길었어 진짜 나 지금 태어나서 너 얼굴 이렇게 오랫동안 처음에 나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그 너 얼굴 생김새를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알았어 나도 아 근데 되게 좀 힘들었어 어 좀 힘들어 보이더라 생각보다 위에 쌍꺼풀이 있다 오늘 좀 처음 알았어 형 눈썹 되게 넓네 신기하다 그치 아니 형이 아 아 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 아 그러니까 형이 약간 빚진 자의 방으로 나왔거든요 약간 빚진 자의 방으로 나왔거든요 음 사실 내가 이 얘기를 너랑 아 뭔가 대면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길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니까 형이 이제 5년 전에 다치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 형이 그때 이제 전신마비가 됐잖아 응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잖아 응 근데 너가 아니 형 형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 뭐 내가 만약에 그 반대 상황이면은 형은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 솔직히 응 소대변 네가 다 가려주고 진짜 다 해줬잖아 밥투 다 떠먹어줘야 되지 뭐 욕창 안 걸리게 하려고 뒤집고 뒤집어주고 새벽에 2시간마다 뒤집어주고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하려고 너 데리고 나왔지 응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하려고 너 데리고 나왔지 응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하려고 너 뭐 할 말 없어? 그 나는 궁금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게 있어 형은 지금 괜찮은지 동생이 5년 동안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물어봤던 거를 5년 만에 물어봤어 그래 형 지금 괜찮아? 응 이거 정말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 형 지금 괜찮아? 형은 지금 괜찮은지 아 내 마음이? 응 어떤 의미가? 그냥 형이 형이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잖아 응 그렇지 괜찮아 난 긍정적인 모습 보여줘야 돼 그런 강박이 생기면 안 좋을 거 같아 난 그런 게 혹시 생길까 봐 걱정이 많이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형 다쳤을 때 내가 하여튼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되게 많이 울었는데 혼자는 되게 많이 울고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해야만 했어 근데 그렇게 계속 안 울고 나 혼자서 삭히다 보니까 내가 감정이 막 메마르면서 메마른 거 같은 내가 우울증 비슷한 그런 느낌 있잖아 우울증? 응 우울증이 왔어? 우울증?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형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이 대학원 입학하고 나서 아 진짜? 해소가 안 되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조금 티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당연히 힘들 때 있지 힘들 때 있지 근데 근데 어 맞아 안 그런 척 하는 날도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기적 같지 않냐 지금 이 상황이 응 대박이지 않아? 아 옛날엔 소변줄 차고 있었는데 지금 소변줄 안 차 응 옛날엔 내가 손가락으로 밥을 못 먹었는데 혼자서 밥 먹어 이게 감사함 형은 진짜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없네 알지? 형은 진짜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없네 나도 살아가니까 응 같이 살아가시면 좋겠어 같이 살아가시면 좋겠어 응 좀 도움받으면 어때요 형 안그래요 형 그러니까 형도 좀 도움을 받으라고 좀 고 좀 고 그런 건 진짜 걱정이지 정말로 걱정이네 약간 좀 똥꼬집이잖아 그러니까 아 좀 너무 우리가 이렇게 따로 아 형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얘기를 좀 오글거리잖아 살찌만 탁 사두었지 탁 사두는 거 참지 형 근데 무슨 일 있고 하면은 그냥 나한테도 좀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좀 알고 싶고 그래야지 나도 조금 더 이렇게 간병인으로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야 근데 너 그날 기억나? 형 옛날에 그 상추 쌈이랑 고기를 누가 보내줬잖아 응 근데 형 그때 손가락 한 이 정도 움직였나? 이 정도? 그 정도였지? 그 정도였지? 그 자체가 한 이 정도였지? 그때가 병원에서 한 네 달 됐을 때인가? 맞아요 네 달 다섯 달 됐을 때 그래서 그때 한 번 내가 그때 너가 비닐봉지 비닐장갑 형 손 껴줘서 그때 한 번 해보자고 네가 형 한 번 시도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상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상추도 다 안 싸졌는데 너 입 크게 벌려서 내가 집어넣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완전 기적이야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완전 기적이야 그때만 생각하면 뭐 그래도 아무튼 내가 있잖아요 형이 다시 한 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응 너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응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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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챙기고 그래요 야 그래도 너 덕분에 형이 이렇게 됐다 그래 뿌듯해 고마워 나도 고마워 저는 놀랐어요 저한테 나한테도 힘든 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동생이 이미 캐치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거를 안 보여주려고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